안 한다고 싫다니까 왜 해라햇? 아 진짜 안녕하세여 어 탈라 왔다 잘됐다 어 양갈래도 있었네 뭐가 잘돼? 탈라야 너 염색하고 싶다 했잖아 할래? 갑자기 염색? 어 손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용실을 차렸는데 손님이 하나도 안 와서 제가 좀 심심해서 그러거든요 네? 그럼 저 손님이에요 네네네 앉아보세요 앉아보세요 너네 이상해 네 여기 앉으시고요 휴 다행이다 탈라야 너 계속 염색하고 싶다 했잖아 음 그랬었어 무슨 색하고 싶어 했더라? 초록색? 초록색! 접수 완료 노노노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어떤 색이 잘 어울릴지 모르겠어 음 그럴 때는요 손님 우리 테스트 염색 가능하세요 패스트 염색? 네 염색을 했는데 안 한 걸로 했 했는데 안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갔어 근데 실제로 진짜 염색이 된 게 아니라는 거지 햇 아 그러니까 백문이 불일견 여기 색깔 차트가 있거든요 안녕 원하는 색깔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골라주세요 와 색깔 예쁜 거 많다 음 뭐가 좋을까? 빨간색도 좋을 것 같아 음 빨간색? 보라색? 보라색도 괜찮을 것 같아 오 그럼 두 가지 컬러로 반반 테스트 해드릴까요? 반반 그렇게 해도 돼요? 완전 가능이죠 우리 오마이형에선 안 되는 게 없어요 햇 와우 That's cool That's cool 그럼 이제 시작해볼게요 햇 기대된다 방방 너무 기대돼 자 우선 가온 먼저 입으시고요 옷에 묻으면 안 되니까 머리 좀 빗을게요 그림 꽂으시고 휘 pains 슥 슥슥 슥슥 siis 빨간색이랑 보라색 하신다 하셨죠? 빨간색부터 짜고 쭈욱 이 정도 그러네 보라색 짜주고 쭈욱 야 됐다 자 이제 해 보겠습니다 염색을 빨간색 음 색깔이 잘 되고 있네요 두피 따갑거나 하지 않으세요? 불편하시면 말씀 주세요 거의 다 됐고 이제 나머지 반 발라야지 다 발랐고 이제 보라색 보라색을 발라주면 아주 염색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음 반반 신기하다 바르는 건 다 됐는데 어때요? 벌써 너무 괜찮죠? 조금 마음에 들어요 이제 조금 지나야 하거든요 한 20분 정도? 이러고 있을게요 20분만 기다려주세요 됐 좀 마실 것 좀 드릴까요? 뭐 있어요? 응 비키님 우리 뭐가 있죠? 응? 저희 모구모구랑 물이랑 모구모구로 출세예요 준비 부탁드려요 비키님 네 이상하다 나 언제 이 미용실에 취직했지? 열 처리는 따로 안 들어갈 거예요 우리 왜냐하면 워낙 머리 색상이 밝으시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음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용실 참 친절하네요 저희 오마이형은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친절한 미소와 그리고 만족스러운 결과로 손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20분 지난 것 같은데요 아 네 한번 볼까요?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잘 됐을지 짠 오우 와우 색깔 어떠세요? 마음에 드세요? 잘 나온 것 같아요 음 마음에 들긴 해요 들긴 해요? 음 우리 오키님들한테 골라달라고 할까? 그거 좋겠다 좋았어 그럼 이게 1번이에요 알겠죠? 1번 빨간 보라 2번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? 나 근데 너 약간 이 색깔도 어울릴 것 같아 이런 블랙이랑 인디고 같은 느낌? 블랙? 우와 스텔라가 블랙? 어떨까? 나도 안 해봤어 몰라 그럼 해보면 되지 헷 앉아봐라 헷 다음 머리에 앉아보세요 헷 헷 응 알겠어 인디고랑 블랙이라고 하셨죠? 네네 기다려 보세요 뿡 인디고랑 블랙이랑 뿡 됐다 음 인디고 색상 먼저 히히히히 축축축축축축축 우와 음 어두운 컬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음 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 껌정색까지 다 발랐구요 이제 블랙은 진짜 다른 느낌이다 블랙은 확실히 뭔가 확실히 다른 느낌을 주네요 어떻게 될까 궁금해 이 상태로 20분 있을게요 잡지 드릴까요? 네 주세요 저기 비키씨 네? 아 네 여기 접지가 어 여기요 감사합니다 음 어 재밌네요 어 재밌다 다 읽었다 20분 다 됐으니까 색상 어떤지 살짝 볼게요 음 음 음 잘 나온 것 같네요 오 잘됐어요 짜잔 오 검정색이랑 인디구 색깔 하니까 약간 시크한 느낌이다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이 생겼어 약간 이거 느낌 여러분 이게 2번입니다 2번 블랙 인디고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컬러는 추천? 어떤 추천? 알록달록한 무지개 컬러 오 그것도 가능해요? 당연하지 안 되는게 없다니까요 헷 기대된다 유니콘 같은 것 같아 오 유니콘 기대되시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러 색깔 다 짜주고 초록색도 짜주고 초록색 초록색 칠해볼게요 빨강 주황 노랑 칠해볼게요 빨강 바르고 슥슥슥슥슥 다음 주황 healthier 후 노랑 색 스윽 다 발랐다 irim 요구 흙 크리 cin int08 기대된다 와 역대급으로 색깔 진짜 많이 들어 후 시간이 다 됐으니까 결과를 볼게요 과연 마지막 3번 알록달록 무지개 색깔은 어떻게 됐을까요 색상을 확인하면 오 너무 잘됐네요 여러분 이게 3번입니다 보니까 머리 끝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살짝 다듬어드릴까요 음 네 그래주세요 네 근데 저희 커트 비용이 살짝 추가되시거든요 염색은 포함이 안되서 뭐야 근데 잠깐 공짜 아니었어요 공짜라뇨 손님 세상에 그런건 없습니다 아 또 당했다 음 그럼 이거랑 거래 어때 새로 산 사탕이야 북극에서 왔어 신기해 음 네 그거랑 거래할게요 힛 좋습니다 쓰면 그렇게 해주세요 네 살짝 다듬어 드릴게요 여신 컷으로 슥슥 싹싹 싹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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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핀 꽂고 싹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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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우리 매직 서비스도 해드리거든요 드라이 세팅 해드릴게요 슉 웨이브 넣어주고 웨이브 웨이브 제가 또 여기 드라이 원래 되게 잘해요 그래서 꼭 어디 중요한 약속 있으시면 꼭 미리 와서 하세요 옷까지 입혀 드리면 오 예쁘다 1 2 3번 순서대로 놓으면 1번 2번 3번 1번 빨간색 보라색 2번 블랙 인디고 3번 무지개 여러분의 선택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로 알려주라 햇 난 셋 다 맘에 들어 근데 양갈래 너 그 종이 어디서 났어? 이 종이는 더보기 링크에 들어가면 거기서 받을 수 있거든 햇 이렇게 두 장이 나온다 햇! 당연히 이건 공짜고 햇! 프린트에서 친구들이랑 놀면 너무 재밌다 뿌!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아요! 검전을 해 달조름 염색하고 싶어 뭐? 오마이형 헤어샷? 음 여기 많은 염색 잘하는 것 같아 들어가 봐야지 어 안녕하세 네 거기 앉으세요 햇! 염색이요? 네 알겠습니다 햇! 머리를 빗겨주고 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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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색 슉슉슉슉슉슉슉슉 햇! 오 다 됐습니다 햇! 예쁘네요 완성! 자 오늘도 신나게 오마이형 미용실 차려서 친구 염색해주기! 햇! 성공! 따로 아울릉arti 네rimack이 끝ension 바니아 서 weave의 simultaneously